강원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 산지와 정선에는 강풍경보가, 나머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시군은 시설물 관리는 물론 소각행위와 야외 취사금지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